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송혜림입니다. 짧은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인데요. 다들 집에서 늦잠 좀 주무셨나요? 아니면 석가탄신을 맞이해서 어떻게 근처 사찰에 나물밥이라도 드시러 가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은 쉬지만 발칙한 뉴스는 안 쉽니다. 너무 부지런한 정화다. 그렇죠? 좀 늦게 오긴 했지만. 해민스님께서요.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부처님이 훌륭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다네요. 모두가 소중하신 이분. 각하도? 어쨌든 모두 모두가 소중하신 이분. 발칙한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려요. 첫 곡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첫 곡 윤종신이 부르는 환생으로 첫 곡 시작해볼게요. 신청곡 있으신 분 주세요. 마지막에 마이크 삐 하는 소리까지 생생하네요. 신청곡들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 나온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지철 사장님께서 한겨레 기자와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나셨대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빵 사다 만나고 이렇게 또 뭐죠? 공원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고 뭔가 좀 되게 극적이에요. 연예인인가요? 스타죠? 막 파파라지들 있고 따라다니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생활을 즐기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지철 사장님께서 지난 토요일인가요? 이게 아 21일군요. 지난 21일날 목욕탕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한겨레 기자가 목욕탕에서 만나자고 해서 목욕을 같이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이제 찾아가서 또 요 이제 거의 스토커에 버금가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대단하시죠? 집념이. 찾아가서 김지철 사장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겨우겨우 한마디 얻어낸 게 아닐까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신문에서 보도가 됐고요.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사람이다. 낙하산 사장 퇴진 요구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면서 뭐 떳떳하게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특히 노조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집에 찾아오고 이래서 집 근처에 이제 막 찾아오고 이래서 집을 못 간다.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따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오피스텔까지 또 찾아와서 며칠간 들어가지도 못하고 호텔에서 또 지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호텔 원래 호텔 좋아하시지 않나? 호텔 원래 좋아하셨나요? 그쵸? 네 뭐 새삼스럽게 집에 못 가서 되게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긴 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 못하시니까 좀 그게 이제 불편하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에 이제 억울하실 거 없는 게요. 사실 아니 뭐 들어가는 거 누가 뭐랍니까? 조합원들이 뭐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아니잖아요. 낙하산 사장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들어주시면 이렇게 쉬울걸. 굳이 그 끝까지 버티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온갖 의혹들 나오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영과 제이시며 그쵸?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데 부동산이 또 땅 투기 또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호텔에 갔다고 자기가 하도 따라다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참 대단하시다고 해야 될지 무신경하다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MBC 보도 공정성이 호테됐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내가 사장이 된 뒤에 보도국이나 다른 부문 부장급 인사 거의 만난 일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다는 거죠. 음... 또 무슨 이제 정확하게 뉴스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빼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다. 자기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사장인데 그래도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해서 내 의견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장인데 이걸 빼라다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런 거죠. 예컨대 PT 수첩이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을 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 의견은 이렇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겁니다. 오... 네 내 의견은 이렇다.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난 좀 이건 별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아마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라고 얘기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난 좀 위험한 것 같다. 난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대신 이걸 빼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얘기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대단한 공정방송 나셨어요. 그죠? 아주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밑에 계시는 또 철저한 김재철 파의 이 밑에 계시는 분들 보도본부장 이러신 분들이 듣고 원래 그런 분들은 쑥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아 이거 이 말인즉슨 빼라는 얘기구나. 이 말인즉슨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응 뭐 눈치 쓸만 봐도 다 이제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마음에 거슬린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보도한다. 아 빼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러면 눈치 없는 놈입니다. 그잖아요.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밑에서 기는 거죠. 짝짝짝 아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니까 이건 빼지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4대강편 관련해서 PD수처 두 시간여 방송 앞두고 바로 방송 보류 결정에서 난리가 났던 바 있죠. 그때 이거 외압이 아니 그 안에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온갖 보도들이 쏟아지고 그랬었던 바 있는데요. 김재철 사장님 스스로가 본인은 전혀 그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빼라다라 이야기를 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장인데 내 의견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의견이 이렇다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자신의 입김이 있었음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건 입김이 불어넣었음을 인정한 셈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본인은 본인 생각을 잘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셨다고 하네요. 하여튼 뭐 그리고 또 노조와 대화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든지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 그럴 준비도 돼 있다.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아니 그럴 생각이 있으시면 왜 그렇게 도망다니시는 건가요? 아니 좋아보는 분들이 제발 김재철 사장님도 찾아달라고 얼굴 한번 뵙고 싶다고 그렇게 옛날부터 피켓 들고 다니면서 막 전단지 붙이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도망다니셨잖아요.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찾아다니셨는데 그죠? 아 이분들은 대화가 아니고 이분들이 말한 대화는 자기가 말하고 상대방은 그냥 듣는 거 그걸 대화라고 한다 라고 하시네요. 아 노조와 함께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기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노조는 가만히 듣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다니시는 거구나. 네 아 참 그렇군요. 아니면 몸의 대화 조인트? 네 그런 것 그런 것만 대화를 대화라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박하부터도 국민과의 대화가 일장 연설이셨으니까 원래 또 이제 그분이 낙하산이고 하니까 비슷한 스타일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우리 김재철 사장님 얼른 좀 본인의 의견 그런 식으로 돌려치기로 말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어차피 다 이렇게 된 거 대놓고 대놓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그냥 노조와 함께 어차피 지금 뭐 연설하는 거 좋아하시니까요. 국민들 앞에 그냥 시청자들 앞에 대놓고 떳떳하게 나오셔가지고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나는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국민을 상대로 조인트를 맞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만 좀 도망다니셨으면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